해외 주식 파헤치는 리포트 해파리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나이키 이미 알고 계시죠? 상단에 소개가 됐었는데 차장님 나이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기 프리뷰 자료를 살펴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다시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다른 종목분들은 섹터 리포트 이렇게 나와서 섹터 리포트를 제가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나이키 리포트를 보면서 얘네는 이렇게도 리포트를 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를 보면서 주가가 굉장히 바닷건해 있거든요. 그런데 좋아지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주가가 안 움직이면 미국의 소매 섹터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느낌이 들어서 나이키에 대한 리포트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나이키 리포트가 바로 또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며칠 안 됐거든요. 또 나온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 회사에 12월부터 2월까지 분기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4월 4일인가 5일 날 발표가 됐는데 리포트 내용은 분기보고서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화면을 빼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금과목 공시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너무 많은데 정기공시 내용을 보시면 분기보고서 이런 것들 검사에 이렇게 보면 분기보고서가 나오죠?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사실 내가 보는 회사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의 개요에서 우리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233개의 종속 회사가 있어요부터 해서 주요 제품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DX도 있고 DS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 DX 하면 뭐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DS는 디랩 랜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D는 OLED, 하만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요. 원재료 및 생산설비 우리 원재료는 뭐가 쓰이고요? CPU가 DX 부분에서는 제일 비싸요.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민 수주 상황 그리고 기타 참고 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리포트를 보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리포트들은 별로 없죠. 근데 어제 제가 봤던 이 나이키의 리포트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들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분기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제 분기보고서상에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분석해주는 리포트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리포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4일날 장 종료 이후에 분기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전에 이미 앞서 실적은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이미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분기보고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 뭘까 이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내용 쪽에서 첫 번째 재고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나이키의 적정 재고 수준 혹은 목표 재고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보통 90일에서 100일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중화권이 지금 102일이 나왔고요.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90일에서 100일 안쪽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80일 때 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그리고 나이키가 주가가 밀릴 때 항상 했던 얘기가 결국은 재고 부담에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고가 적정 혹은 나이키가 원하는 수준까지의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판매량, 숫자 이 회사의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의류하고 신발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의류의 판매 숫자가 있고요. 신발의 판매 숫자가 있고 그 밑에 ASP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회사의 매출액 자체는 경고했고 이익성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ASP는 경고하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첫 번째 재고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도메스틱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들은 할인 경쟁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ASP는 상당히 경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향후 주요 도매 채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 직접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좀 늘리기 위해서 도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이번 나이키의 분기보고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이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의 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지역의 재고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각각 재고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판매 ASP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략 한 6, 7페이지에 따라서 분기보고서에 나온 표들을 그대로 해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라는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리포트를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현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나이키는 좀 부담 없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해파리 종목 나이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남겨주셨는데 저희 해파리 어제는 또 허브스팟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 영상으로 댓글 이벤트도 지금 중입니다. 댓글로 해파리에서 달아줬으면 하는 종목 그렇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아니면은 3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드리자는 점 되게 커요. 엄청 커요. 아이패드도 줍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파리 그러면 맞춰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또 아침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참여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변... 아 내일은 아니죠. 내일 또 총선입니다. 많이들 선거 참여하시고 푹 쉬시고요. 목요일에 변함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레 만나요.